삼촌, 삼촌, 용돈, 용돈 난돈, 용돈 끼부리는 지각여왕이라고 윤땀돈 윤땀돈 오장인공 아닌가요? 이거 이렇게 하는거죠 오빠, 오빠 떼떼니, 떼떼 먹었다, 떼떼 어떤가요? 이 애교? 남자들이 진짜 이 애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떼떼 보고 떼떼 그렇게까지는 안하죠 시작 근데 어떡하냐 나는 예쁜척하는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우는 건데 그거를 남들이 막 예쁜척하는거라고 구니까 태진이는 힘들어 태진이 똑당해 흥흥 잘하지 않습니까? 띵글몰뚜이드끼도 돼요 라고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아빠 상어 할아버지 상어 아기 상어 이상하네